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일보의 이철호 칼를리스트의 걸은 대체로 사실의 바탕을 두고 또한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은 농객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11일에 실린 이철호의 퍼스펙티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주제로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2030세대 이야기와 그 파급효과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칼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10월 30일에 열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마는 그 모임에는 참석자들이 50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예정되어서 자석이 확보되었던 헌재 소장,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모두 불참하는 바람에 의자가 송송 비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바로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연결식에 약속하고 불참한 사람들이 쏟아지자 일부 유족들은 숭숭 뚫린 자리가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빈 의자들을 치우고 간격을 좁혀 앉자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강주 의원들과 진보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취소한 것이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돌아가신 분을 두고 이렇게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준 아주 극명한 사례에 속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좁쌀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그런 예시였습니다. 한편 추모 기도를 이끌었던 한 목사분은 내부 비판의 사태 위기까지 몰렸다는 그런 이처로 칼름리스트의 그런 주장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처로 칼름리스트의 현장 취재에 바탕을 둔 귀한 칼름의 끝부분에는 이 칼름에 진짜 이처로 칼름리스트가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대선 정국에 대한 이처로 칼름리스트의 전망입니다. 그의 글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상표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이다. 아찔한 속도로 뒤바뀐 것 중에 하나는 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만 병든 게 아닙니다. 대장동 사태가 나라가 병든 한 단면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투기이 꼴 악은 진보의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화천대유 등 비생산적인 부동산이 변호사와 해계사 등 최고급 인력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2030 세대의 좌절과 분노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가 걱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처로 칼럼니스트가 만난 민주당의 한 고위급 인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서 398 후보 20대 3%, 30대 9%, 40대 8% 지지율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한자릿수 지지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양자 대결에서 20대 지지율이 무려 41.8%로 이재명 후보 23.3%를 압도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고 또 한국사회이론조사에서도 18세에서 29세의 윤 후보 지지율이 34.8%로 이재명 후보의 14.7%보다 2배 이상 많다.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 후보 인기가 급등했다기보다도 청년층이 철저하게 민주당에서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다. 해방 이후의 2030세대는 줄곧 진보 쪽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지역과 조국 사태가 이들로 하여금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굳어지게 되면 진보 진영의 정치적 재생산 기반이 무너질지 모른다. 2030세대의 반란은 민주당이 처음 경험하는 뼈아픈 재앙이다. 무능과 위선이 좌파진영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참 낙관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결론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좌파진영의 무능의 염증을 느낀 2030세대가 좌파진영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누구든지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로 칼럼니스트가 인용한 바와 같이 익명의 민주당 고위인사의 발언도 경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로 칼럼니스트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선거 상황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얼마든지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론도 만들 수가 있고 선거 결과도 만들 수가 있다면 이처로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류 언론의 비중 있는 농객들 가운데서 현재 상황에서 선거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류 언론을 대표하는 간판급 농객들이 대부분 현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선거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아주 비껴가는 그런 논평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본질과 핵심에 대한 언급 없이 2030 세대의 반란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주장이 다소 제가 볼 때는 허황된 주장일 뿐만 아니고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사건이든 어떤 현상이든 간에 그 현상과 사건을 관통하는 본질과 핵심을 비껴가는 그런 주장이나 비껴가는 그런 논평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저는 좀 더 많은 한국의 언론계를 대표하는 그런 비중 있는 인사들이 현재 한국의 선거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좀 더 담대하게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정상적인 그런 국가로 다시 궤도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낙관론이 빛을 발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